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표수 조작 증거. 선관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덟 번째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단영한 나라는 베네수엘라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참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선관위가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 말라위 같은 데도 이런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말라위보다도 못한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여덟 번째 선거 사무를 주도하는 자들이 이 부정선거를 범하는 경우는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유일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20년 이상 정도 저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범이 되고 대법관들이 여러분 다 공모자가 돼가지고 한국은 지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소위 선거 사기범들이 가장 뼈아픈 부분들도 숫자를 조작한 것 때문에 좀 덜덜덜덜 거릴 겁니다. 딴 거는 여러분들 다 사바사바해서 다 넘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대법관들이 사바사바해서 다 불법과 부정을 다 정당한 행위로 그렇게 다 바꾸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한테는 사바사바가 안 되거든요. 숫자한테는 로비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한테 좀 봐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이 숫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여론 나오겠죠 앞으로. 저는 망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진리 쪽에 썼으니까 사실 쪽에 썼으니까 조각제나 정규제는 이 숫자를 모르는 겁니다.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과 파워를 숫자는 아주 정직할 뿐만 아니고 굉장히 명쾌하고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냉혹합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그래서 선관위가 오랫동안 범죄를 덮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라는 걸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 것이고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증거물들은 하나도 인멸되지 않고 고스란히 다 남아있습니다. 엊그제 한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가 4.15 총선 관련된 자료를 다 내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고 이전의 여러분들 책임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50억 클럽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여러분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1959년 대전고당의 출신 서울법대 출신인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조혜주가 여러분들 선관위 사무총장을 했던 4.15 총선에서 두 사람이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진두지휘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노정이와 김시안이 3구 대통령 선거하고 2021년도 보궐선거는 누가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궐선거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완전히 조작을 했거든요.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범죄고 체계역사상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8번씩이나 여러분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단행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한 번 받지 않는 이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사기천국이 돼버린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책임이 어마어마히 큽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책임지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 조작은 그냥 금시의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그냥 이 그래프 한 장이 2020년도 4.15 총선의 전부를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습니까 이 4.15 총선의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이미 도둑놈들 사권 4.15 총선을 어떻게 훔쳤나 이 사권 이 사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낱낱이 여러분들 밝힌 바가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다 밝힌 적이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득표수를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표가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여러분 조작했던 2020년 4.15 총선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2.5%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수의 12.5%를 여러분들 도둑질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넘겨준 겁니다. 전국 평균값이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 차익값 이꼴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치하에서 세 번째 공직선거인 10월 11일 보궐선거에서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17% 플러스 17%가 나온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만큼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조작규모가 2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34%를 이동시킨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윤석열이라고 하고 여러분 국민의힘을 그냥 절로 본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100% 조작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대들 수 없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이 통계학의 위대함인 겁니다. 이 여러분 뒷면에 있는 것이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을 이야기하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을 노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표본집단이라는 것은 사전투표 그룹 당일투표 그룹이죠. 표본의 수가 클수록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은 거의 일치하거나 비슷하다. 그게 여러분 통계학의 거의 등뼈와 같은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치하게 되면 이 봉오리가 다 영중심으로 이렇게 봉오리가 하나인 쌍봉구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조작을 했는데 이게 17%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화끈하게 조작했습니까 10월 11일 여러분이 여러분 보셨지만 한 번도 이런 복습하게 되시면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민주당은 항상 12.5% 국민의힘은 항상 12.5% 25%만큼 투표자수의 25%만큼 조작을 해가지고 4.15 총선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확연하게 차이 났지 않습니까 2016년에 총선에서는 0을 중심으로 모든 정당의 분포도가 다 모여 있고 이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정당마다 거의 평균값이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러나 4.15 총선에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라는 것은 특히 표본의 수가 크는 경우에는 숫자 조작은 다 들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 잘해놨네요. 여기 보니까 대조실험 1 좌측은 2016년 총선 서울지역 부정선거 없었다. 우측은 2022년 4.1의 총선 서울지역 부정선거 있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깔아뭉개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자연 법칙을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투표자 그룹으로부터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 투표자 그룹이라는 표본 과 당일 투표자 그룹이라는 표본을 끄집어냈을 때 후보의 득표율이란 것은 사전 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총 득표율이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을 정도로 유사해야 된다. 그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정규제하고 조갑지가 여러분들 뭘 거부하는 겁니까 자연 법칙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물이 밑으로 흐른다는 걸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연 법칙. 사람은 여러분들 다 뭐죠 구약을 보면 모세가 여러분들 한 1500년 무렵이죠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식계명 같은 그런 규율이나 법규 같은 걸 받기 전에는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알았느냐 양심의 법이 있으니까 자연 법이 있잖아요. 자연 법이 우리가 자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규칙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범죄를 저지를 때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이 있으니까 자기가 범죄를 정하는지 부정선거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교육받지 않더라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법칙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십자층들 서울대 법칙을 다 깔아뭉개고 완전히 거짓말 이름들 장식을 해 가지고 판결문을 써도 세상에 그만 사는 사람처럼 교육받지 않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런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이게 4.15 총선 때하고 2020년 총선 때하고 너무 다르네. 그리고 저의 설명을 들게 되면 대수의 법칙이나 큰수의 법칙을 하면 교육받지 않더라도 표본의 수가 크면 4박 5일 사이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도가 크게 변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인 거죠. 양심의 법칙이고 사람이 법규도 잘 지켜야 되지만 사람은 짐승하고 달리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나 부정선거 이름 주력들하고 야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사람이다. 그것을 여러분 알면서도 깡무시하고 여러분들 은폐한 자들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고 그들이 단죄되는 날이 올 거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송영길이 여러분들 투표 결과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차이집 그래프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차이집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여러분들 너무나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더불당의 586운동권 출신들하고 더불당 내에 여러분들 선고린 특정 지역 출신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제왕해야 되고 국민들이 후손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격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후기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충청남도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 지사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질을 해놓으니까 마이너스 11.7% 플러스 11.7% 차이집입니다. 마이너스 8.3% 플러스 8.3% 두 사람만 나왔으니까 도덕질 당한 거하고 도덕질 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알리전도 불구하고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첫 번째 작품이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도덕질을 심하게 한 겁니다. 숫자 조작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김용빈이 도덕놈이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959년에 사법연수원 원장 출신이고 윤석열의 동기고 윤석열이 임명한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이 도덕놈이 된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고 사실이 밝혀지는 한 모든 사람 이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 된 겁니다. 조혜주나 김세한이나 박찬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선관위에서 굴러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칩시다. 평생 동안 뭐죠 고고하게 살아온 판사님께서 들어가 가지고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돼 가지고 뭐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심한 조작선거를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서울법대 출신이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의 동기가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여러분 한 겁니다. 세상에 할 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1959년 1960년 생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결혼했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30대 중후반일 겁니다. 손자 손녀가 여러분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죄인들인 겁니다. 범죄자들인 겁니다. 할아버지가 여러분 다음에 범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범죄를 이미 저지른 겁니다. 득표수 조작이 여러분 얼마나 겁납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전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가 2020년도 4.15 총선에 20대 총선은 마이너스 0.4 플러스 0.4입니다. 도둑질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차범위 내 차이값이 적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강남구 갑에서 더블 민주당 김선권 플러스 13.5% 미래통합당 태국민 마이너스 12.9% 도둑질을 하면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율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예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2016년 선거는 마이너스 0.4 플러스 0.4 차이값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정상입니까 2020년 4.15 총선의 차이값이 더블당은 플러스 13.5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9%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이걸 덮는다 이런 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인들은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될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강동구 을 사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대 총선 사전빼기 당일이 뭐죠 0% 0%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거의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블 미장 이해식 플러스 12.3% 미래통합당 이재영 마이너스 11.2% 표를 얼마나 멉니까 빼앗아가지고 쑤셔 넣었으면 플러스 12.3 마이너스 12.2%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그래프가 어디가 나옵니까 이런 미친 그래프를 여러분 대법관들이 다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친 나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게 2020년 4.15 총선인데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여러분들 조작을 이번에 한 거 아닙니까 김용빈이 신임 선관위원 사무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2020년 4.15 총선에 가장 화끈한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추월할 정도의 그런 득표수 조작을 이번에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용민이 한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굉장히 차분히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박사학위 과정을 지금 총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강서구 역대 선거조작 조작값 기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작값이라는 것은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몇 장을 도독질할 건가 그겁니다. 10장을 도독질하면 조작값이 10%고 20장을 조작하면 여러분 조작값이 2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작값이 10%래가 10%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10%만큼 도독질해가 10%만큼 대해주니까 실질적으로는 표를 빼앗기는 사람의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20% 표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국 평균의 조작값이 25%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긴가 하니까 25%를 훔치고 25% 대해주기 때문에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이동시킨 겁니다. 100장을 이동시킨 데가 여러분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정청리가 이제 출마했던 마포을 관악구입니다. 45장을 여러분들 마흔당 90장 45장을 빼앗고 45장을 대해준 90장을 이동시킨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황교안과 이교안 이나경리 여러분들 붙었던 종로구입니다. 이렇게 이런 다 선거를 2016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강석구청장 선거는 조작을 40%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도독질해가지고 40장을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이런 80장을 옮겨준 겁니다. 그렇게 25개 서울구청장과는 24개를 더불당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유일하게 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만 살아남았습니다. 거기도 무진장 여러분들 조작을 했지만 당일투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뜻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자리 중에서 뭘 했습니까? 21자리를 뭡니까? 호남권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19자리가 20자리를 호남 출신들이 다 구청장을 해먹은 겁니다. 두 자리가 뭡죠? 아마 처갓집이 호남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됐을 거예요. 처가 호남이면 그게 다 호남인 모양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2020년 총선은 조작값이 강수구청장은 조작값 35% 2022년 지방선거는 조작값이 15% 2024년 보궐은 김태우가 빼앗긴 표를 기준으로 하면 얼추 50%가 될 걸로 추정합니다. 아직 이거는 그냥 추정치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고치입니다. 가장 심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유령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15.44%의 유령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모두 다 더블당 후반께 넘겨주는 새로운 수법을 이번에 동원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뭐 훤하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도둑놈들 시리저 도둑놈들 시리저가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뱃속까지 여러분들 다 파헤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선관위 측이. 벌써 여러분들 고소고발 들어왔겠죠. 저 인간만 입을 다물어주면 그냥 넘어갈 건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촌놈이 돼 가지고 잘 안 끄깁니다. 그 인간이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게 그냥 유튜브를 이런 박해를 하고 구독자 수를 빼고 여러분들 뭐죠 송출량을 10분에 20분에 줄이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더라도 그래도 신념을 가진 사람을 못 끊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뱃속까지 이런 파헤친 겁니다. 그래도 아무 말 못합니다. 선관위가 도둑놈들이다. 김용민이가 네가 도둑놈 수장이다. 이렇게도 김용민이 내한테 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판사처럼 이런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가 와가지고 공병과 함께 뭐죠. 닌 도둑놈들이다. 닌 도둑놈 괴수다. 닌 도둑놈 후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윤석열이 닌는 핫바지다. 너는 대통령의 책문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말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봐야 뭐 입만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공병호 tv에 좀 설문조사 실시했을 때 이번 선거를 84% 보궐선거를 의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 저변 학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겁니다. 세상 모릅니다. 지금은 다 폼 잡고 뭐죠. 뭐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4.15 총선을 따른 도둑놈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와에 도출해졌던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런 책들을 좀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민족 역사 5000년에 한 70년 80년 정도를 정말 무남 이승만이란 컬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러니 지러니 하더라도 미국 미국 선교사들 미군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죠. 한국인들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과분할 정도로 잘 살게 된 겁니다. 모든 비극이라는 것이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그때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좀 많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또 차원을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라는 그런 현상을 놓고 이 현상의 실체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작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할 때도 대단히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